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닥재를 써야하나 탱크항으로 해야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를 키우는데 있어 바닥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은 pH를 조절해준다. 구피와 흑사를 예로 들어보면 구피는 약산성의 pH를 좋아하는데 흑사를 넣음으로써 안정적으로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미생물 서식지를 제공한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속에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즉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암모니아 아질산 등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질산염입니다. 질산염은 물고기에게 해가 되진 않지만 적정 농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 이때 환수를 하거나 수초를 심어 농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껍게 바닥재를 깔게 되면 바닥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야 번식하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서식하게 됩니다. 이 혐기성 박테리아가 바로 질산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역화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닥재가 있을 경우 물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색에 도움을 준다. 역시 구피와 흑사를 예로 들자면 흑사는 어두운 색입니다. 이 어두운 색이 구피의 발색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미관상 보기 좋은 환경을 구성한다입니다. 텅피어있는 어항보다는 자연에 가깝게 바닥재를 깔아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배설물이 바닥에 모이게 되는데 바닥재를 깔 경우 바닥재 사이에 배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러운 배설물을 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어들에게 안정적인 도피철을 공급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성애가 없는 구피의 경우 치어가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닥재가 있으면 바닥재 사이사이로 피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수의 주기가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장점에서도 언급한 대로 바닥재 사이의 현기성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일부 분해해 주기 때문에 탱크함 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환수 주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 정도로 장점을 마치고 다음은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장점과 어느 정도 같을 수도 있는데 미생물이 번식한다입니다. 물론 혐기성 박테리아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외에 미지렁이라든지 디스토마, 히드라, 플라나리아 등 해로운 미생물도 바닥재가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먹이 조절하기가 힘이 든다. 이 말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초보분들은 내 물고기에게 어느 정도 먹이를 먹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들은 대로 적게 주는 게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적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밥을 주면 먹고 남는 먹이가 바닥재 사이사이로 들어가 부패하게 됩니다. 또 이게 쌓이게 되면 바닥재 안에 가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가스가 물고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먹이가 남지 않게 조절해서 줘야 하는데 초보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바닥재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수시에 바닥재 사이사이에 끼인 찌꺼기를 완벽히 빼내서 관리하던지 아니면 바닥재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바닥재 위에 있는 찌꺼기나 똥들만 빨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경험치가 생기게 되면 매주 바닥재 사이를 사이펀으로 건드려도 가스로 인해 열대어를 죽이는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절대 절대 바닥재를 안 건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닥재가 없는 탱크양일 때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청소가 용이합니다. 먹이를 얼마를 주던지 열대어가 배설물을 얼마를 싸던지 바닥재가 없으니 눈으로 다 보여 한 수시의 먹이 찌꺼기와 배설물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눈에도 바닥에 떨어진 먹이가 보이게 되니 위에서 못 먹었더라도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 pH 조절을 할 수가 없고 치어들에게 숨을 공간을 주지도 않고 혐기성 박테리아의 서식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닥재가 있을 때보다 바닥재가 없을 경우 환수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더러운 게 바닥에 보여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다재항보다 여과력이 더 적기도 하고 질산염을 낮춰주기 위해 환수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별로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입문이시라면 무조건 바닥재를 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한데 요즘에 들어와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초보의 경우에 바닥재 깔고 바닥재 건드려서 폭탄을 맞느니 깔끔하게 탱크항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대만식 브리딩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은 탱크항으로 가서 청소와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한쪽에 바닥재를 넣어 바닥재의 장점들을 가지고 가자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요 녀석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박스 저면 여과기입니다. 대만 브리더들이 애용한다고 해서 대만식 저면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모양은 그냥 사각 아크릴 박스에 공기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할 수 있도록 스펀지 여과기 대롱처럼 생긴 녀석이 붙어있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조립해 놓으면 요런 모양인데 해당 모델은 가로가 15.5cm에 세로 15.6cm, 높이 17.5cm의 중자 사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과제를 넣어서 여과기로 사용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여기에 흑사를 넣어 pH 조절과 보조 여과기의 역할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 위에는 이렇게 폴리나젤 스펀지를 깔아서 먹이 찌꺼기도 배설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항 앞쪽은 텅빈 탱크항으로 유지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만들고 어항 뒤쪽은 박스저면을 위치해 바닥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 합니다. 박스저면 여과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여과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게 물도 있고 부피도 있고 흑사도 있어서 꺼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건드릴 요량으로 위를 이렇게 막아버린 것이고요. 둘째,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작은 걸 사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양의 바닥재가 있어야 하니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다 보니 찌꺼기 쌓이는 거나 더러워지는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훨씬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세팅하고 계속 관찰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더 좋은 소식 받아보세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주세요. 주세요.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